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 한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많은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게 됐다니까 짧게 하라는 협박을 받고 와서 오늘은 굉장히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기도 제목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단임 목사님 위해서 아마 우리 송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단임 목사님 지금 전체 본부에 맡은 것이 전부 다 다 맡으셨다라고 보시고 여러분들 좀 집중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전세계 랩런트 담당으로 또 맡으셨고요 그리고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237 오천 종족을 또 심부름해야 되는 중요한 응답을 또 이렇게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으로부터 또 좀 임명을 받고 또 이 일도 하셔야 되고요 거기다가 선교 그리고 이제 훈련에 대한 부분 우리 단합방에서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거죠 우리 전체 우리 전도운동하는 교회 랩런트 237 오천 종족 또 선교 또 훈련에 대한 부분이면 사실 우리 단임 목사님이 모든 걸 맡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좀 집중 기도를 매일 해 주셔야 되고 또 목사님이 그냥 세계 랩런트뿐만 아니라 237과 오천 종족이면 전세계 보고 맞잖아요 그리고 이 선교는 또 어마어마한 건데 목사님께서 또 이 일을 또 감당하셔야 되는 정말 아마 지금 하루하루가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부담 아닌 부담도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응답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참 그 축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목사님의 응답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전체의 응답이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 개개인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저는 부교육자로서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우리 다라방 전체의 이런 중요한 일을 맡으신 거 보면서 제가 되게 제 일이 아닌데도 제가 너무 기쁘고 또 자랑스럽고 하나교회 부목사다라고 어깨에 힘을 더 갈 만큼 교만 말고요 교만 아니고 아 진짜 하나교회 부목사로 있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이게 목사님의 응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개인에게도 응답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교회 전체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 매일 우리 단임 목사님 기도하실 때 세계 랩런트뿐만 아니라 2, 3, 7과 5천 종족 그리고 우리 선교와 이 훈련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제 더 많이 세계보금에 의해서 뛰어 쉴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집중기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의 기도로 우리 목사님에서 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오세아니아 랩런트 수련에 마치고 지금 내려오시는데 아마 저녁 좀 늦게 아마 도착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집중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이제 다 다음 주 이제 다가옵니다 우리 하나 성교대회 아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중요한 심부름 속에 또 우리 하나 성교대회를 통해서 특별히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지금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집사님들 평신도 전문인 성교사로 이제 임명도 하고 또 줌으로 같이 임명장을 나누고 또 축하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우리 하나 성교대회가 세계보고말을 이루는 기한 성교대회가 되고 우리가 파송한 모든 성교사님과 앞으로 또 2, 3, 7, 5천 종족 살릴 기한 성교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우리 부교육자분들 중심으로 스탭들 지금 이 일을 두고 계속 헌신하고 있거든요 너무 바쁘고 중요한 이 성교대회에 헌신하신 우리 스탭들 우리 부교육자분들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 본당을 우리가 아마 이제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쉽지 않은 공사거든요 음량과 이 모든 이 강대상을 바꾸는 일을 두고 좀 집중기도 해주시고요 방송 교체위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 받아서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 매주 전도학교 때마다 또 우리 ppt를 보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제목들마다 저와 여러분이 원내서 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송치되어지는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단임 목사님 위해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게 단순히 목사님의 응답이 아닌 우리 교회의 응답이고 내 자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조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제가 잘 못해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누가 끼쳐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요즘은 진짜 기도 24 기도 속에 있고 되도록이면 우리 교회와 목사님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 자신부터가 진짜 말순과 24시 속에 더 가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붙잡고 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 기도 제목 속에 함께 많은 응답 누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정 1장 14절을 가지고 세 가지 기도 제목 또 세 가지 기도에 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정 오늘 1장 14절 말씀이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 랩런트 7명이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은약과 복음 가진 사람에 대한 부분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또 우리 마가다라빵 초대교회 송도님들 근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모든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쉬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랩런트 7명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 초대교회 송도님들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하는 자리에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면 생명이죠 근데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생명마저 내어놓고 순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거기다가 순교는 안 했지만 너무 동굴 속에 토굴 속에 금주림과 여러 가지 질병과 환란과 어려움에 전부 다 그런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에 다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분들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같은 어떤 수준인지도 몰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 해서 생명을 내놓고 또 순교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이분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도 모든 상황이 어려움 속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녀 문제도 심각하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마 경제 문제로 너무 힘든 우리 송도인도 계시고 또 지금 암으로 그리고 육신적인 고통 또 정신과 마음의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제가 또 어제도 신방 갔는데 그거 또 만난 사람도 굉장히 정신적인 어려움 속에 또 약을 복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또 실제로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힘든 사람 많아요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이 어려운 속에 우리도 이분들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오로지 기도 기도에 대한 부분을 왜 말씀하시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보십시오 저는 암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과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 문제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자녀 문제로 또 가정 문제로 너무 아픕니다 그게 나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일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는 못 오셨지만 온라인으로 들이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송도님들 가운데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때 절대를 발견하셔야 돼요 절대 사명 절대 하나님이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절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죠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절대 여정 속에 있고 절대 사명 절대 주권 그래서 나는 이 상황에서 절대라는 부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깁니다 모든 상황이 다 어렵습니다 우리 랩런드 7명 얼마나 어렵습니까 히브리스 11장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너무 고난과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 절대를 발견한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진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나 자신은 절대라는 부분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이겨요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또 내가 지금 직면에 있는 모든 문제를 이기는 방법이 절대로 붙잡아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절대로 붙잡은 거고요 우리 하나교회가 있겠죠 또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평생 내가 해야 할 것을 찾아라 평생 내가 할 것을 찾는 거죠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 세계 랩런트를 맡고 계시는 우리 단일 목사님 그리고 2, 3, 7과 5천 종족을 이제 맡아서 중요한 전도운동을 해야 될 목사님 그리고 선교, 이 훈련 이거를 맡아서 또 움직여야 될 우리 목사님의 우리는 중직자요, 랩런트요, 부격자들 또 우리 평신도 또 집사님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내가 평생 해야 될 것을 찾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중직자분들 너무 평생 해야 될 것을 찾아서 한 나라를 섬기는 분도 계시고 또 지교회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응답받는 분도 계시고 또 달아빵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중직자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게 평생 본인이 해야 될 것을 찾은 겁니다 여긴 다 찾으셨어요 랩런트 7명, 히브리스 11장, 초대교회의 송대님들은 이걸 찾았습니다 우리 하나교회에 있는 모든 중직자, 랩런트 평신도들이 평생 해야 될 것을 찾아야 돼요 내가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평생 해야 되겠다 그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있죠 이분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업을 다 성공시켰습니다 장사하는 분도 계셨고 직장 다니는 분도 계셨고 또 중요한 사업을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분들의 특징이 본인이 하고 있는 이 업을 다 성공시킨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단어가 우리 하나교회의 모든 송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공부하는 우리 랩런트한테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 직장 다니는 월급 받는 직장인 우리 분들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 또 산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또 창업하고 있는 우리 교회 송도님들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 부목사인 저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에 성공해야 되는 거죠 이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경제의 축복과 또 세계보금 할 수 있는 또 우리 귀한 목사님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저는 저 혼자만 우리 목사님의 경제 후원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될 때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경제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원내스가 되어져서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바꾸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어려움 속에 있었던 이분들도 자기의 직업과 사업과 또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일을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대한 겁니다 이게 성공이에요 불신자들이 말하는 성공이 아닌 은약가진 성공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단어가 여러분들의 단어가 되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세계보고만 이루기를 주님의 의로 추천합니다 이게 랩넉트 7명 히브리서 11장 초대교회에 나왔던 인물들이 붙잡은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본론은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세 가지 기도를 이 사람들이 누렸던 이 세 가지 기도를 우리도 누리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도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의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오직입니다 이 오직 속에 들어가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게 남은 자의 기도예요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만드신 거예요 2, 3, 7과 5천 종족 또 세계랩넉트 그리고 성교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의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직이죠 보호자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거 불신자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삼단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단어예요 하늘의 보호자의 축복을 받는다?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에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보금화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보냈냐? 로바디로 아무도 안 가는 곳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은 nothing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 아무도 안 가는 곳이었죠 그리고 요셉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남은 자의 기도로 애국을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그 응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자세를 갖추면 됩니다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 서밋의 자세를 갖춰라 우리는 서밋입니다 노예지만 서밋이에요 내가 노예로 갔지만 서밋입니다 남은 자니까 은약이 있으니까 요셉은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서밋이죠 이 자세를 갖춰라 그래서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그리고 어떤 삼단체의 세상 성공자를 만나도 구라지 아니하고 그들과 견주어 이길 수 있는 자세를 갖춰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내가 비록 지금 육신적인 암으로 너무 힘들고 또 정신과 마음으로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서밋의 자세를 갖춰라 상황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나는 서밋이다 왜? 보호자의 축복이 나와 함께한다 나는 남은 자의 기도 속에 들어가고 오직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죠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전도학교 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비대면으로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인들이 누려야 됩니다 이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돼요 조금만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오늘 1장 14절에 있는 대로 오로지 집중 하나님 나의 마음 문제 정신 문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은약 가진 남은 자의 기도로 하나님 드립니다 내가 있는 육신 문제 이 암 문제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질병도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으로 치유해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내가 치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24시 집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우리를 세 가지 기도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남은 자의 기도 속에다 가라 우리는 오직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이 응답을 풍성히 누리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누려야 돼요 모든 상황은 다 어렵습니다 모든 상황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남은 자의 기도로 이기는 겁니다 남은 자의 축복으로 이기는 겁니다 내 상황은 그래도 분명히 이 기도 속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순례자의 기도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순례자의 기도가 뭡니까? 아무도 모르는 유일성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유일성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 뭡니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는 거죠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는 게 유일성입니다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순례자는요 원래 순례자의 길은 랩런트 7명 히브리스 11장 초대교회 순례자의 길은 어렵고 힘든 길이었어요 우리 랩런트들 공부하기 어렵다 하잖아요 공부 좋아하는 랩런트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공부하는 랩런트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순례자의 기도예요 우리 어른들 사업하기 힘들고 직장생활하기 힘들고 경제활동하기 힘들죠 근데 죄송하지만 그게 순례자의 길입니다 순례자의 기도예요 돈을 버는데 또 학업 공부하는데 쉬운 게 어떻습니까? 다 어렵죠 우리 초대교회 히브리스 11장 랩런트 7명 전부 다 어려웠습니다 순례자의 길은 순례자의 기도는 뭐냐 꽃길이 아닌 험난하고 어렵고 힘든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갈 수 있었던 거죠 이 순례자의 기도 속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뭐냐 한 가지만 기도해라 한 가지만 어떤 겁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138 은혜의 도피성에 들어가라 138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순례자예요 이거를 우리 유광수 목사님께서 24시 호흡을 통해서 누린다 그리고 모든 순례자들도 24시 누린 거예요 24시라는 말은 유일성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응답을 붙잡았다는 거죠 저는 요즘 경제에 대한 부분을 계속 책도 보고 그리고 말씀으로 해석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해석도 합니다 요즘 제가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 그냥 지금 쓰는 영어니까요 ESG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환경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리고 S는 사회 사회적 그리고 G는 뭐냐면 윤리 경영입니다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창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어떤 분야에 어떤 분야에 지출하든지 간에 아마 이 단어가 반드시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환경 그리고 사회 윤리 경영 어제 어떤 큰 어떤 체인점을 갖고 있는 식품과 관련된 부분에서 너무 그것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내부 고발자가 고발한 내용이 터졌어요 그런데 터지자마자 그 제품 매출이 그냥 곤두박질 치고 주식도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앞으로 굉장한 이거와 연결돼서 그 이미지가 완전히 망쳐버리면요 그 제품을 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더 또 말씀드릴게요 영어 써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좀 미닝 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이 미닝 아웃이 뭐냐면 이제 소비자가 선택을 합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선택하고 철학을 생각해서 선택하고 그 지금 종이침대가 서울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침대라고 하면 나무 무거운 나무 속에 매트리스를 까는 게 침대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와 서울에서는 종이로 만든 그런데 그 종이가 나무보다 더 단단한 거예요 그런데 왜 종이를 쓰냐 나는 미닝 아웃을 아는 거예요 종이를 써서 환경문제를 내가 조금이나마 바다를 생각하겠다 앞으로 그런 소비 형태가 계속 갑니다 4차 산업 5차 산업 그래서 지금 서울에는 종이침대가 굉장히 유행입니다 얇은 종이가 아니에요 그냥 물에 없어지면서 굉장히 단단한 종이침대가 나온 거예요 소비자가 이제 그걸 선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나온 건데요 콜라와 사이다를 종이로 만든 병에 나옵니다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올 거예요 종이 안에 콜라와 사이다를 집어넣어서 왜 환경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에 지금 3단체가 적극 투자해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소비를 선택하는 게 미닝 아웃이에요 경제죠 우리 산업인이 24호업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도 반드시 주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 목사님 도와야 되잖아요 2, 3차가 5천 종족 전 세계에 가려고 하면 경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은약을 제대로 가진 경제인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24하면 미리 보기 하나님 주십니다 말씀 통해서 돈이 아니에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 종이침대 종이병 그리고 종이로 만든 가구 이거 3단체한테 다 뺏겼어요 이미 은약 같고 보금 있는 여러분들과 랩뉴트들이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재창조죠 24시 하면 보여줘요 하나님 분명히 보여줍니다 순례자의 기도 속에 24시를 집어넣어라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순례자의 길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비밀입니다 순례자의 길이 왜 비밀이냐 늘 감사해요 아니 어려운 길을 가고 가시밭 길을 가는데 왜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몸에 암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냐 행복해요 아니 니 생명을 예수님 때문에 너가 순교당하는 이 자리 속에 니가 어떻게 두렵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부분 이게 순례자의 기도예요 두려운 게 없죠 내가 조금 정신 문제 있고 마음 문제 있고 또 육신적인 어떤 압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자체가 감사 행복 능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순례자의 기도 모든 순례자들이 이 길을 갔어요 그래서 이긴 수 있었던 겁니다 죽음도 이겼고요 죽음 이기는 것만큼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이 땅에 근데 랩런트 7명 히브리스 11장 초대교회 보세요 다 죽었잖아요 로마에 악한 왕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그래도 살아남은 남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 길을 또 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복원받았잖아요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한화교를 통해서 앞으로 2, 3, 7과 5천정족 세계보험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뭐 다투고 이거 맞냐 저거 맞냐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하기도 바쁜데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거 하기도 바쁜데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거는 다른 교회가 하고 뭐 훌륭한 교회가 교양 따지고 윤리 따지고 훌륭한 교회가 하면 돼요 우리는 은약 잡고 순례자의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다 순례자의 길에 서기를 주님의 위로 축원합니다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세요 더 축복이에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뭐가 잘 되고 넓은 길로 가고 하늘마다 잘 된다 그게 위험해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를 왜 순례자의 길로 가겠냐 세계보고마 237 보고마 이 유일성의 응답 우리를 굶어 죽이셨냐 아니에요 차고 넘치도록 경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니 우리 청년들 종이 침대 만드세요 종이 가구 만드세요 종이로 사이다와 콜라를 만드는 그 병 만드세요 그거 하나 만들었다 우리 청년 중에 그러면 전세계 환경과 연결돼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댑니까 얼마나 많은 경제 축복 같습니까 그런데 그걸 왜 못 누리냐 순례자의 기도에 안 들어간 거예요 24시가 안 된 거죠 안 보이는 겁니다 순례자의 기도는 어려운 길이지만 미래를 볼 수 있는 응답의 길이다 그게 유일성 아닙니까 우리가 유일성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는 일에 유일성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죠 이 순례자의 기도를 특히 우리 랩렌트들 어렵고 힘든 길만 가시길 바랍니다 아면 안 하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어렵고 힘든 길이 맞아요 공부 어렵죠 그게 맞아요 공부가 쉽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랩렌트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어려운 게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순례자의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반드시 경제 축복 줍니다 하나님이 그 랩렌트에게 24시의 응답을 쏟아부는 거예요 25시 영혼의 응답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때까지 이런 중직자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이거 응답받는 중직자가 안 나온 거예요 이제 받아야 됩니다 왜 3단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못 봤습니까 미안하지만 유일성 이 응답을 안 다간 거잖아요 이게 순례자의 기도인데 마지막 세 번째 기도죠 그러면 이 순례자의 기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정복자의 기도 속에 다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복자라는 게 뭡니까 어느 분야에 가든지 다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재창조를 하지 않습니까 재창조 이 재창조를 통해서 2, 3, 7 빛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전도와 성교죠 전도 성교가 얼마나 쉽냐 정복자의 기도 속에 다 버리면 돼요 내가 이 암 은약과 남은 자와 이 암이라는 고통 속에 순례자 속에 내 암을 정복해 버린 거다 내 몸에서 나온 거는 내 세포예요 내 몸에서 나온 게 내 세포인데 그 세포가 변이를 일으킨 게 암입니다 누구나 다 암이 있어요 근데 그 암을 정복해야 돼요 썰어지거나 무너지지 하면 안 돼요 썰어지거나 흔들리거나 무너지게 만드는 존재가 뭡니까 사단이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정복해야 돼요 창세기 6장 지금 어떤 문화입니까 전부 내필이 문화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좀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보지 못했는데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방송사 전 세계지 방송사 1위입니다 그거 하나로 얼마나 많은 돈을 또 불러드린지 몰라요 근데 그 오징어 게임이 뭐냐면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돈과 살인 그 드라마예요 이 문화죠 내필이 문화가 뭐냐 우리는 내필이 문화네요 그러니까 간혹 남은자 순례자 정복자를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그냥 돈 돈 기독교인도 돈에 미쳐있잖아요 우리는 돈 돈 문화가 아니에요 2, 3, 7 5천 랩런트 선교화 훈련 그래서 어제 우리 3기업 집중훈련을 했었는데 제가 우리 3기업 팀에 부탁한 건 경제 축복 받아야 된다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서 받아야 된다 정복해야 된다 불신자들 전부 돈입니다 내필이 문화죠 창세 6장 물질문화 돈 문화예요 이거를 정복해야 돼요 우린 돈이 아니에요 경제입니다 보금경제 정신 차려야 돼요 랩런트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랩런트들은 더 더 가야 돼요 남은자이기도 순례자이기도 정복자이기도 이거 더 붙잡아야 돼요 어릴 때부터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소미시죠 뭘 정복해야 됩니까 이 땅의 모든 게요 이 땅의 모든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중국 일본 이 땅의 모든 문화가 사도행전 13장 19장 16장 19장이 문화잖아요 이게 전부 우상문화 아닙니까 우상문화는 재앙이 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오게 된 결정적 계기는 재앙이 왔는 결정적 계기는 우상입니다 전 세계 우상으로 인해 재앙이 오게 된 거예요 이거를 정복해야 돼요 우리는 언약가진 정복자로 정복해 나가야 돼요 13장 16장 이 19장의 우상문화를 정복해 나가야 돼요 우리 지역에 있는 우상문화를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있는 우상문화를 정복해 나가야 돼요 우리 집에 있는 이 우상을 완전히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회사에 있는 이 우상문화를 완전히 정복해 나가라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정복이죠 정복자의 기도를 붙잡아야 된다 이게 제 창조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저 오세아니야 이강 메시지에서 우리 유강수 목사님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달아빵을 많이 해라 그래서 제자를 찾아라 그러면 그거 문 닫아도 된다 제자 찾았으면 그거 문 닫아도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찾아서 가라 이게 달아빵이다 이 제자란 말이 뭡니까 절대 제자가 정복자의 기도에 우리가 이 응답 속에 들어가야 돼요 돈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남기는데 그냥 사람 아닌 제자의 사람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도록 이 제자를 통해서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도록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우리 제자를 통해서 완전히 무릎 꿇도록 할렐루야 우리 랩든드를 통해서 로마서 16장 20절이 응답되도록 우리 랩든드를 통해서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복자의 기도고 재창조입니다 237 비세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르라 우리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랩든드와 산업인에게 지휘해 줄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거든요 제가 계속 집중기도 합니다 매일 그 장도님이 잡았던 환경과 관련된 이 산업 사업 4차 산업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사업에 정거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고 있는 직장도 반드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죄송하지만 미닝 아웃이라는 이 단어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는 불신자가 이 단어로 움직입니다 소비가 조금이라도 나쁜 기업 이미지 같으면 안 사요 그런데 안 사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SNS를 통해서 얼마나 급속도로 갑니까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게 우리는 1초 만에 알아버리는 거예요 연락이 오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랩든드들이 제 창조의 응답을 누려대요 하나님 이 단어를 우리 랩든드에게 주신 거예요 왜 뭐합니까 저는 우리 랩든드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하는 모든 중직자들도 반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쏟아붓도록 25시 응답으로 쏟아붓도록 저와 여러분이 모든 분야를 정복하시길 주님의 의논을 초원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불신자들의 많은 돈 아니에요 세계보호마 저기 우리 단임 목사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세계보호마 응답을 주신 겁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는 이걸 위해서 9가지 시간표에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이것도 중요한 흐름이지 않습니까 이 9가지 시간표 3가지 세팅을 해라 나 자신을 3가지 세팅을 하셔야 돼요 3가지 세팅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불신자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세팅입니까 이걸 회복해라 여러분들은 어인입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복음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의 도피성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예요 랩둔트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든 거예요 해보가는 거죠 세팅을 딱 해라 준비죠 내 자신이 창세기 2장 7절 뭡니까 불신자들이 말하는 악령 아니에요 우리는 악령 귀신 상관없어요 우리는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입니다 생령 성령 영적인 존재 이거 얼마나 막강합니까 저는 이 단어가 하나님 나를 이래 만드셨구나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히브리서 4장 12절 모든 것을 살릴 생명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로 세팅해라 내 자신을 이게 아홉 시간표입니다 우리 랩둔트들 어렵고 힘들죠 때로는 죽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고 때로는 내 자신이 왜 이렇게 무능할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누구나 다 그 생각합니다 저도 했습니다 저도 그 속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모든 상황이 다 어려웠어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어려웠어요 우리 위에 선배 랩둔트들도 어려웠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 또래의 랩둔트들도 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중고등학생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여러분들 모습 그대로 하면 쓰시겠다 세팅하겠다 세계보험아 그걸로 치유받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세팅 내 자신을 세 가지 세팅으로 만들어라 그래 놓고 기가 막힌 응답을 쏟아붓겠다 세 가지 초월할 수 있는 삼초월의 응답을 쏟아붓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불신자 압니까? 하나에 안 믿는 사람이 이 단어를 알겠어요 기껏 해봐야 그들은 악령에 놀아나고 있잖아요 사단에게 잡혀 있잖아요 우리는 아니에요 삼초월의 응답 하늘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응답 그리고 237 빛에 그 응답을 주시겠다 세 가지 초월 이거를 우리가 갖고 있다니까요 우리 랩둔트들이 이거 갖고 있어요 이거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 랩둔트들 힘들다 죽고 싶다 왜 이렇게 이럴까 저럴까 당연한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삼초월의 응답 속에 들어가라 인정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 뭐 연약하지 인정하고 들어가라 이 단어가 나의 단어가 됐다 내가 삼초월의 응답을 누릴 것이다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우리 어른들 흔들리지 마시고 낚시 마실 필요 없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병원에 계시는 아무로 너무도 힘든 우리 송도님 힘들어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이때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어요 승리했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때까지 승리했습니다 끝까지 삼초월 속에다 가버리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그 시간별 속에다 가라 그런데 이 응답만 주신 게 아니에요 완전 세계보험 할 수 있는 기를 주신 거예요 세 가지 전무후무 속에다 가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 응답의 축복 속에다 가라 세 가지의 전무후무 저는 제가 재창조됐거든요 제가 재창조됐거든요 제가 어려울 때 오직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유일성의 응답을 누렸어요 그러고 눈 떠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시킨 거예요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내 자신을 하나님이 바꾸시겠다 왜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랩던트 2375000 성교 훈련 이 속에다 가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 길을 닦아 놓으신 거예요 그 열매를 우리 단임 목사님이 누리고 더 세계보험하 앞으로 50년 앞으로 50년에서 우리가 다 함께 가는 거예요 50년 후에 절반 없겠네요 천국에서 천국에서 아 이래 돼가는구나 누리시면 됩니다 저도 없겠지 뭐 50년 뒤에는 우리 후대들이 이 응답 속에다 가는 겁니다 내가 전무후무 속에다 가는 거예요 왜 못 누립니까 이거 왜 못 누립니까 우리 교회요 오늘도 오늘 시국에 뭐 영상 훈련 영상 하나 찍었는데 통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중국으로 우리 중남미 언어 있죠 일본어 있죠 캄보디아 언어 있죠 베트남 언어 있지 또 시국 또 시국 중국이죠 중국 있지 와 2, 3, 7, 5,000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다 준비하신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 이게 우리 하나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교회 이제 어깨 펴세요 그리고 막 교만은 하지 마시고 자랑하고 다녀야 돼요 이제 세계적인 전도자가 주목하는 교회 하나교회 우리는 그 하나교회 중직자요 부교육자요 평시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목사님 저는 암이에요 저는 정신 마음 문제 있어요 저는 힘들어요 괜찮아요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암 가지고 정신 마음 문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세계보건마다 죽어야 되지 저는 이번 주 수요일 날에 복원 편지 1과부터 10과를 다 끝냈어요 청년하고 복원 편지 1과부터 10과까지 다 끝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수요일 날에 다르빵을 하는데 그 청년이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홍삼을 선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청년에게 이런 거는 안 받아도 되는데 다음 주에 교회에 등록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에 등록해야 된다 이유가 뭐냐 우리 하나교회는 이 교회다 그래서 제가 다라빵 마친 그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이제 이 삶을 살아야 된다 기초 다라빵 보건 편지 1과부터 10과까지 끝냈으니까 이제는 우리 청년이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에 등록해야 된다 알겠다 알겠다 하더라고요 혹시 다음 주에 어느 청년 등록하면 인도자는 제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보건비지 1과부터 10과까지 얼마나 하나님 은혜 속에 잘 마치게 해주셔서 거기다가 뭐 목사님 감사하다고도 선물까지 주셔가지고 안 받는다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하고 나라몰로 갖고 왔어요 아무 제가 그분한테 바라는 것은 그분이 제자 되기를 원해요 오늘 오세아니아 2강에서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다라빵을 보건 편지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부족하지만 진짜 이 제자 나오도록 오늘 또 중국 중직자한테 그 얘기 했거든요 다라빵을 하는 이유는 제자다 했는데 연결되는 거예요 또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 아닙니까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성취되는 거 전무후무한 응답 아닙니까 우리 하나교회 우리 하나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전무후무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암으로 정신과 마음으로 좀 힘들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린 송도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최고존노자입니다 멀쩡하게 이상한 짓 하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건강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그 교회 전무후무의 응답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업 아까 말씀드렸죠 경제 축복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경제 축복 받아야 돼요 세계보고마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도 준비해라 이 세 가지 기도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이 기도 속에 우리 중직자와 또 우리 랩런트들이 받아 누리시길 주님으로 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